형, 흙이 딱딱해요.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? 흙이 딱딱하면 뒤에 너무 치면 안 되는데. 그러면 공만? 응, 공만 쳐야 돼. 공만 친다고? 공만 칠 경우에는 까서 저리로 갈 경우. 여기서 지금 주동 의원님이 레슨 하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. 오른쪽 보고 오른쪽. 형, 몇 미터 정도 돼요? 오른쪽 30m잖아. 이게 올라오면 이제 포온이에요, 여기도. 어? 깠어. 깠어. 진짜 공만 깠어. 잠깐만. 내가 정확히 얘기했지. 이런 깡을 열리기라고. 잠깐만, 피해야 될 뻔했어. 승부는 지금 종국팀 쪽으로 좀 기우는데요. 첫 번째 오른. 또 홀까지 들어갈 때까지 모르는 거니까요. 아니, 거기서 왜 하던대로 안 했어? 지금 우리 작전이 공만 까자. 공만 치면 안 되지. 어차피 같은 투혼을 시켜서 투퍼만 하면 되는데. 아, 열받아. 어디 갔어, 공? 안쪽 드롭이래요. 안쪽 드롭. 잠깐만, 저 드랍 잠깐만 기다려, 잠깐만. 아, 견제가 심합니다. 치기 전에 굳이. 잠깐만. 저, 놓습니다. 좀 있는데 절로 드롭해야지. 잠깐만, 잠깐만. 여기 열로 드롭해야지. 안쪽 드롭이라고. 아, 카트 잉 드롭? 공이 어디 있어, 뭐야. 공하고 가까운 쪽에서 드롭을 해야 돼. 아니, 우리 저 나무 밑에서 쳤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. 아, 뭔 소리 하는 거야. 당연히 열로 드롭을 해야지. 디버치고 벙커 발자국 다 칠 거죠? 아니, 일로 당연히 가야지. 우리가 골프장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.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오늘 금이 걸려서 그래요. 아, 이게 골프장 가면 가끔씩 저렇게 싸우는 분들이 있거든요. 네, 그렇죠. 아, 정말. 친복이야. 엉망이네, 엉망. 이거 싸움만 하자는 거야, 지금. 배 갈라가고 패싸움 중이야, 패싸움 중. 예, 예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너무 웃기다. 이야, 그것도 또 찬성이한테 짧은 게 왔어. 이게 다 허영만 선생님이 쏘아올린 공입니다. 그냥 여기만 더 추면 돼, 여기만. 저기 보내려고 그러지 마, 여기만. 그렇죠, 여기 진짜 한 정도 떨어져. 다섯이 똑같나, 그러면? 붙이면 똑같다. 붙이면 똑같은데 다섯 번째잖아. 다시 올라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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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구나. 됐어, 내가. 됐어. 공이 내려갔다 온 게. 내려가서. 카트. 우리 카트 빼줘요, 카트. 공이 예쁘게 나와 있네. 진짜 이게 골프에서도 그런 경기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저 한 번의 가리킴의 공략이 전반을 좌우했어요. 흐름이 완전. 모든 것을 김준호 기원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. 지금 본인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. 안녕하세요, 껌프로치입니다. 껌프로치. 껌처럼 딱딱 붙습니다. 저희 좀 자고 있을 테니까 좀 불러주실래요? 그린 올라가면. 네, 올라가면 불러주세요. 붙입니다. 됐어, 됐어. 간다, 카. 우와. 식스온. 식스온. 5온? 저희는 4온. 5온이야? 가봐, 가봐, 가봐.